의대를 졸업하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대를 졸업해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법대를 졸업해도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의 경우 의대를 졸업하나 의선원을 졸업하나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의전원 출신이 의대 출신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사실 출신에 비해 로스쿨 출신이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로스쿨은 기득권층의 신분세습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법대 졸업자도 로스쿨 졸업자와 같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